안녕하세요 아주 축하해 받았네 오랜 노래를 부르는 게 50원에 입이 안 맞춘지 네 그랬을 때 막 리신트 같은 걸 막 하기 시작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아니 그래도 모르고 사실 이러고 있어야 했는데 우리도 많이 들어본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뭐야 아무튼 그랬는데 힘이 딱 들었고 뭐야 그렇게 부르니까 웃기네 눈물 내서 준비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얼굴이 잘 나오고 너무 예뻐 아침에 일어났는데 인식이 안 돼 아니 아직 눈이 부어서 이긴 주인 얼굴은 알아서 안 될 것 같다 주인 얼굴이 눈이 부어서 안 될 것 같다 눈이 부어서 안 될 것 같다 주인 얼굴이 눈이 부어서 안 될 것 같다 포인트 것도 짠 엔드폰말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아 그 브이로그 근데 제가 인상을 들었는데 아니 그게 브이로그 아니야 말 많이 하면 브이로그인 거예요 말했네 근데 제게 좀 짧긴 했더라구요 근데 잘 보셨어요 그거 그니까 일상 찍는 거잖아요 일상 찍어서 붙인 건데 그게 브이로그 나의 일상을 찍어서 이렇게 붙였잖아요 거기다 음악만 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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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인데 뭐라 일상 일상적 감성에 한적 고마워요 나 면허 듣다 그랬어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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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막 그러는 거예요 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못 따서 안 따는 거냐고 아니 없잖아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제가 시작하면 바로 딴다고 해서 딴지 머리 잠깐 받고 싶어요 네 받고 싶어요 저는 애매 받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대머리가 되지 않게 해보고 싶어요 대머리가 돼도 좋을 거예요 그럼 거짓말 대머리가 되면 안주할 거잖아요 대머리 지닌 아니 벌써부터 대머리 지닌 저 아직 대머리 아니라고 벌써 대머리 지닌이라고 그래요 신고하기 누르뻔 했잖아요 지금 지금 천사할 요정 원래는 천사가 왔거든요 요정은 저의 방위직급 제가 요정은 부비죠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어깨 넓어보여요 오늘따라 어깨 넓어보여요 안보이니깐요 여기 서울에 눈을 알아요 여기 서울에 눈을 알아요 이현실에 눈이 좋지 나 눈이 진짜 좋아해요 옛날에 그 친구랑 둘이 술을 마셨는데 집에 가려고 밖에 나왔는데 눈이 왔어요 근데 친구가 저 영상 이렇게 찍었는데 제가 이 친구 이러고 있어요 아 놀리자 이러고 있네 친구가 그거 와서 맨날 놀려요 눈오면 그냥 눈 처음 본 애마냥 그냥 동화속에 들어온 애마냥 좋아하고 있다 존재없게 이랩해서 눈을 내리게 한다고요 그게 가능해요 헬리콥터로 눈이 있나요 오빠 다 좋은데 한 가지만 고쳐주세요 망기렐라님 말해주시죠 뭘 고칠까요 내가 망기렐라 올라오는 거 갖고 망기렐라 심장? 심장은 심장을 어떻게 고치라는거야 심장을 어떻게 고쳐요 심장을 어떻게 고쳐요 이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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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